오늘은 호구같이 당해주지 않게 변한 남성들과 그에 따른 여성들의 울분을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남자들 마인드가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이 글이 성균관대학교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차 있어야 연애한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내가 차가 없어서 연애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책하거나 차를 사려고 노력하거나 그랬잖아 차 없어도 나는 남자친구 사랑해라고 말하는 여자는 개념녀라고 칭송했고 근데 요즘 남자들은 차 없어서 연애 못한다는 말 들으면 그럼 한녀 너는 왜 없음 아 그래 그러면 연애 안하지 뭐라는 마인드로 바뀐 것 같아 라는 성균관대생의 발언이 지금 인터넷에서 아주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 글의 첫 번째 댓글이자 가장 베스트 댓글은 바로 2년 먼저 취직해놓고 차가 왜 없냐 라는 식의 여자들에게 패폭을 명치해 박는 댓글이 달려있으며 요즘 남자들은 호구같이 여자에게 대주지 않고 서로 호구같이 대주는 걸 말리는 분위기야 아버지 세대의 잔재가 드디어 사라지는 거다 여자는 군대도 안 가고 여대 의대 약대 20개 지원 남자보다 혜택 보며 사회 진출 빨리 하는데 아직도 남자한테 뭘 더 요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시발 생각해보면 돈도 남자보다 빨리 버는데 리얼 그게 맞노 라는 남성들의 폭풍같은 공감이 보이시나요 재밌는 건 이 글에 긁힌 김치녀도 등장했다는 건데 요즘은 도태남을 이렇게 포장하나 본인이 여자였으면 차 있는 남자들이 넘치는데 뚜벅이를 만나고 싶을 것 같아 연애하고 싶으면 돈 열심히 벌어서 차를 사라 남자들아 찌질하게 굴지 말고 라는 식으로 남자가 차 없는 건 도태남이라 말하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지지 않고 거지 김치녀들은 예나 지금이나 남탄만 하네 차가 없으면 도태남이냐 아직 20대에 연봉 1억 이상 본가 서울의 회사도 서울이라 차 살 이유가 없는데 니 같은 년 만나기 위해 차 살 생각 더더욱 없어지고 지금 여자친구가 니 같은 년이 아니라 감사해진다 라는 팩폭이 쏟아지지만 우리 한국 여자는 사회 탓 여자 탓 해봐야 바뀌는 거 없다 도태남들아 라는 말만 앵무새같이 늘어놓고 있죠 그 뒤로도 쭉 남성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잠깐 진짜 한국 여자들이 남자 차 없으면 찌질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신가요? 제가 실제 한 여들의 속마음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31살 차 없는 동갑 커플 흔한가 서울 사는데 우리보다 어린 사람도 차 있더라 남친보고 차 사라고 그럴까? 라는 이 김치녀를 보시죠 31살에 차 없는 남자를 대체 어떻게 만나? 사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런 도태남은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친오빠도 27배 차 사고 사촌들도 다 있는데 남친이 차 없으니까 현타 온다 라는 이 김치녀들을 보시죠 본인이 살 생각은 안 하고 남자에게만 해달라고 연병하는 저 모습 30대 초반 차 없는 남자 만날 수 있어? 나 3초 남자도 3초인데 남자가 차가 없네 여태까지 차 있는 남자만 만나다가 오랜만에 뚜벅이 데이트하니까 좀 그렇네 차 없는 남자친구 만나는 여성 인권운동가들 불만 없어? 20대 중반이라 취준하는 남자친구인데 차 없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하긴 하거든 근데 차 없어도 남자들은 렌트하거나 아빠차 끌고 와서 그러는데 얘는 그런 노력도 안 하네 노예 한남 주제에 차 있어서 저녁에 즉흥적으로 한강이나 바다 데이트했던 전남친 생각나서 헤어질까 고민 중이야 남자친구가 운전미숙이라 본인이 운전하길 무서워해서 내가 렌트하라 말하기 좀 그래 라고 말하면서 양심 뒤진 소리를 삑삑 내뱉는 우리 한국 여자들 본인이 운전할 생각은 뒤져도 안 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FM 리즘은 양성평등이라 지랄을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무조건 남성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92년생인데 차 없는 남자 만날 수 있어? 노예 같은 호구퐁퐁남이 매번 만인 모시듯 차 타고 데리러 와야 하는데 위대한 한국 여자인 내가 중간지점 버스 1시간 타고 가야 하는 거 존나 불편해 라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평등한 세상을 울부짖는 여성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죠 남성들이 부디 더 강력한 한국 여성 불매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을 응원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인연들이 차살 생각은 왜 안 해? 여자는 운전하면 머리가 띵해지고 손발이 덜덜 떨리는 병이 있나 여러분은 재울송은 굉장히 돈이도 됐므로 왜냐하면 저희가 도결되고 싶어서